지난 26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와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정부합동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지역민의 배상과 지역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모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포항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12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